그 기억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이 그래서 그래요 나 복수할 거예요 딴 생각이 없어요 맘씨 좋고 좀 애가 지내야 한 데가 있긴 한데 잘 됐네 뭐 애들이랑 잘 지내겠네 아줌마 고마워요 많이 피곤하시구나 괜찮나요? 주저 떨지 말고 그냥 사라져 어딜 가 정신아 요번금도 한 인간씩을 사지 않았다는 거 알아? 다음날 근본 없는 것들 저런다니까 나한테 참 불친절해 이런 세상 오오오 오오오 박스 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